금방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굳이 도로 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이 목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주차냐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인데요. 어느 삼거리 도로 위, 차량 한 대가 인도를 향해 앞 범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걸까요?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주차의 모양새는 아니죠. 하지만 해당 차량은 다름 아닌 주차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도로와 평행하게 불법 주차를 해놓은 것이 아닌 차량 주행 거리에 한참이나 튀어나와 수직 주차를 해놓은 모습이 정말 황당합니다. 바로 옆엔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고 편도 2차선 도로의 우회전기를 떡하니 막아서 주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사진을 올린 A씨에 따르면 해당 도로 주변엔 무료 주차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글쓰니 A씨는 반경 30m 주변에 무료 주차 공간이 널렸는데도 왜 불법 주차를 한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차량 버린 것 같은데 저게 주차한 거라고? 진짜 희한하게 해놨네. 이런 차량들은 견인 안 해가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불법 주차의 경우 승용차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주차 위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